안녕하세요 감스트입니다. 오늘 제가 중대 발표라고 적은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11월 9일 밤 9시 55분 MBC에서 드디어 진짜사나이 300 특전사편 감스트가 나온 부분이 드디어 방송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도대체 언제 방송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드디어 오늘 11월 9일 밤 9시 55분 MBC에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. 아마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이 정도 방송이 될 텐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드디어 시작합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과연 감스트 얼마나 나올지 조금 나오더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특전사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오늘 밤 11월 9일 밤 9시 55분부터 시작이 되고요. 이번 주가 끝이 아니라 계속 되니까 금요일 9시 55분은 여러분들 이제 약속 항상 비워두시고 진짜사나이 300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